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미역 오이 냉국 많이 드시죠? 저희 램블 부부도 미역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해요 일단은 뭔가 시원한 국처럼 같이 즐기면 좋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맛있는 오이 냉국에 복숭아를 추가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복숭아하고 이렇게 오이만 넣고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미역 오이 냉국에 복숭아를 넣어도 맛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미역 오이 냉국에 복숭아를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끓는 물에 미역을 넣고 1분 동안 데쳐줄 거예요 데친 미역은 체에 받쳐서 식혀주세요 냉국 국물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소금 설탕 식초 매실 물 1리터를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오이는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양파도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마늘도 얇게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복숭아도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데친 미역을 먹기 좋게 잘라 주세요 미역을 데쳐서 오이 냉국에 넣어야 미역 특유의 비린내도 나지 않고 더 보들보들 부드럽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재료들을 넣기 전에 냉국 국물에 간을 한번 먼저 봐주세요 음 저는 지금 단맛이라 그런 새콤한 맛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이때 기호에 맞춰서 소금하고 식초, 설탕들을 더 넣으셔도 되고요 국물은 조금 간간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얼음 이런 걸 추가하시면 좋아요 냉국 국물에 오이 양파, 그리고 오늘의 복숭아, 그리고 미역, 마늘까지 모두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주세요 복숭아를 넣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복숭아의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냉국은 이대로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고요 냉장고에서 한 반나절 정도 숙성시켜주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넣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깨 통깨도 같이 넣고 골고루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어제 제가 만들어놓은 똑같은 레시피에 냉국을 한번 담아 볼게요 우리 또 오이 냉국은 얼음이 좀 동동히 있어요 또 제 맛이잖아요 이거 하고 꺼내서 냄불이오님이 한번 시식을 해 볼게요 복숭아 향이 아주 복숭아 향이 좋죠 여기에 조금 더 이렇게 소금 간이나 간을 좀 해서 면 같은 걸 말아 드셔도 되게 좋고요 얘는 이제 오늘 만들어놨던 거고 얘는 지금 냉국 레시피는 똑같아요 냉국 레시피는 똑같은데 여기에는 오이하고 천도 복숭아만 넣었고요 얘는 조금 더 이렇게 상큼하게 즐기시고 싶다면 요대로 드시면 좋고요 지금 냄불이오님 드시고 계시는 냉국에는 오이 그리고 미역 그리고 양파 다진 마늘 매실 이런 걸로 만들어요 어때요? 제가 저희 시어머님 냉국이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들 수 있냐고 했더니 신기한 게 네 과하게 달지도 않은데 그 은은하게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단맛이 그리고 복숭아 향이 고급지게 나요 그렇죠 복숭아 향이 좀 전에 우리 냄불이오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맛이 은은한 단맛이 좋은 이유가 그 비법이 바로 매실이고요 설탕은 제가 한 1티 정도만 넣었잖아요 설탕은 약간의 감칠맛 정도만 넣으시면 좋고요 음 매실하고 복숭아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을 좀 넣어주면 이 국물에 바디감이 훨씬 좋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에다가 메밀면 같은 거 살짝 먹으면 엄청 배부르게 먹을 거 같아요 아 근데 복숭아의 고급진 맛과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오이는 꼭 많이들 만들어 드실 텐데요 여기에 복숭아를 꼭 한번 넣어보세요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요리가 될 거예요 저희는 더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안녕